우리의 이름은 우리선남매 이것은 마술램프 소원을 말할 때 쓴다 이렇게 램프를 잡고 슥슥슥 비비면 램프의 요정이시군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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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누구세요? 아이고 참다 골뱅이한테 시켜놨는데 어? 저 램프 이름을 부른건데 램프의 요정? 나 램프의 요정 맞아 램프의 요정 알코올 램프의 요정이거든 아 그래서 취하신거에요? 어 혹시 어디 사시는데요? 나? 화학실 어 그래요? 그러면 혹시 친구인데 이분 아세요? 그게 누군데? 알코올 램프 친구 산발이에요 어? 그 이분 아세요? 슥슥슥 뭐야? 스포이드지요 이렇게 들고 눈금이 이렇게 있으면 메스실린더에요 이거 하면 재밌되네 이거 하면 재밌되네 어떠세요? 덮어 씌우려고 해? 시간 대놓고서 이것도 요술램프 소원을 이룬다 자 비벼봐 어? 자 비벼봐 별로 비비기 싫어요 비비라니까 아니 소원 없어요 비벼! 어? 어?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? 바보 이렇게 비벼야지 이게 뭐예요? 어? 어? 자 소원을 말해봐 하나만 들어줄게 아 정말 소원을 들어주러 온 거예요? 응 그럼 절 장동건처럼 잘생기게 해주세요 참 특이한 놈이네 램프 요정생활 20년만에 결혼하잔 놈은 또 춤이네 내가 언제 결혼하자 그랬어요?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뭘 소원을 접수해? 소원을 접수하지마 왜 접수해? 잠깐! 어? 전화가 왔네 어? 여보세요? 어? 어 엄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어?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? 저 녀석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어 뭘 넘어와? 어?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얼굴도 못생기면 어때?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어? 그리고 언니들이 그러는데 남자는 6개월 지나면 다 그놈이 그놈이래요 어? 그리고 특히 저놈은 돈이 많아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? 엄마가 허락하셨어 뭘 허락을 해? 양 녀석아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애를 낳아주니? 내가 언제 애를 낳아달라 그랬어요? 10개월을 기다려야지 뭘 10개월을 기다려? 이 녀석 봐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아!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비삼남에 왜 이래 어? 우리 이제 우비삼남에 그만하자 왜? 코너에 자꾸만 사사로운 감정들이 들어가잖아 어? 안 돼 너희들을 딴 코너에 따서 딴 코너에 너희들은 이제 자유이야 자 받아 자유 자유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재밌다며 이거 하면 재밌다며 안녕하세요 봐라 지가 안 돼 놓고서 왜 나한테 놓고 씌워? 내 나이가 올해 서른 하나예요 오늘의 퍼포먼스 정말로 멋진 바나나 당신아~! 바나나! 바나나 빨리 해~! 껍질 빨리 와~! 바나나 껍질 까~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